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월요일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유로 이현웅 아나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 등장 소식입니다. 새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방금 보면서 말씀드린 그 이름 오미크론이죠? 네 맞습니다. 새로운 변이 남아공 의사협회장인 안젤리크 쿠체 박사에 의해서 최초 보고가 됐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6일 이 변이를 오미크론으로 이름 붙였고요. 우려변이로 분류했습니다. 우려 변이. 그러면 그동안 델타 변이 이게 가장 많이 퍼졌었는데 이게 오미크론에 주목하는 이유가 전염력이 아무래도 강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델타보다도 훨씬 더 강한 전염력을 가졌다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전 세계가 현재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남아공 전역은 물론이고 벨기에, 영국, 독일 등 유럽으로도 번지고 있고 또 홍콩과 이스라엘 등에서도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이러스 구조상 그렇게 전염력이 강하다 그런 얘기 들리던데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한다면서요 누가? 네. 맞습니다. 일부의 주장인데 백신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서방 국가들이 백신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변이 공포를 조장하고 과장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변이의 등장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염력이 그렇게 특별히 강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또 이에 대한 백신 개발도 충분히 빠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과도한 공포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시각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남아공을 포함한 8개 국가의 여행 금지 권고를 발표를 했고요. 영국도 여행 금지 국가 10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아프리카 등 50개국의 여행 금지 대상으로 정하는 등 많은 나라들이 새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남아공, 보츠와나 같은 오미크론 발생국 또는 인접국 8개 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또 만약에 그 국가에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격리도 시키고 또 철저한 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로 유입됐다는 얘기는 안 들립니다? 네. 오미크론이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현재 PCR 검사로는 이 오미크론을 감지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PCR 검사를 현재 새로 개발해서 이 오미크론도 감지할 수 있도록 새로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백신 제조사들도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백신 개발을 시작했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측에 의하면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면 백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두세 달 정도 걸린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요. 새 변이 바이러스 이름이 오미크론인 이유입니다. 그래요. 오미크론. 이게 보통 우리 그리스와 알파벳이라고 하나요? 네. 검사대로 짓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쭉 차례대로 나가고 있었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름 지어진 변이가 이제 열두 번째 뮤 변이였습니다. 뮤?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발견되는 변이는 열세 번째 글자 뉴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뉴 변이 이 영단어 중에 왜 새롭다라고 의미하는 뉴. n-e-w. 그 뉴와 이제 발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를 뛰어넘어갔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는 뺐고요. 그러면 뉴 다음의 거가 그럼 오미크론이다? 뉴 다음이 이제 열네 번째는 사실 크시입니다. 크시. 크시라고 부르고 이 영어철자가 이제 xi로 표시를 하는데요. xi요? 이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영어로 표기할 때 보통 그리스잖아요. 맞습니다. 시주석 얘기할 때 보통 xi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연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크시를 뛰어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일리 있는 해석인데? 네. 세계보건기구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시진핑 주석 때문만은 아니고 중국에서는 사실 xi, 시성이 좀 흔한 성씨이다. 바이러스 이름에 사람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오미크론으로 넘어갔다라고 현재 설명한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세계보건기구가 많이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 알파벳 몇 개죠? 총 24개고요. 현재 이제 오미크론 15번째 글자까지 이름을 붙인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만약에 이 24개 문자를 다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이름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24번째 변이까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월패드라. 월패드. 월패드가 뭡니까? 네. 보통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 거실 벽면에 패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뭐 손님이 찾아왔을 때 벨 누르면 거기 이제 얼굴 뜨고 문을 열어주는 버튼이 있고. 뭐 경비실하고도 연결하고.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집안 조명이라든가 온도도 그쪽에서 다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하는 패드인데요. 그런데 이 월패드의 일부에는 보면요. 카메라가 그 외부 카메라를 보여주는 액정 위에 내부를 보여주는 카메라가 달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가 최근에 해킹이 돼서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사생활 노출 아닙니까? 그렇죠. 집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자유롭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옷을 벗고 그냥 나체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다 찍혀서 해킹이 되다 보니까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건데요. 해커들이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다크웹 등을 통해서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해킹이 우려되는 국내 아파트가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제주 여러 곳 전국 곳곳에 한 700여 곳 아파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700여 곳이요? 참 많나요? 많습니다. 그러면 해커들을 잡혔습니까? 현재 경찰이 좀 수사력을 집중해서 해커들을 쫓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는 별도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 대책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비용이 좀 증가하더라도 세대가 네트워크 망을 좀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망이 다 통합이 돼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한 곳만 뚫려도 모든 카메라들이 다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망불리를 좀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당장에는 이 의무화 조치와 별도로 당장은 일단은 그 카메라에 검은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붙여서 원천적으로 좀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망가님 주세요. 네, 마지막은 노엘 윤창호법 위원 결정의 수혜자 되나입니다. 노엘, 그 장재원 위원 아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래퍼 장용준 씨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망가뉴에서도 헌재가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을 위원으로 판단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위원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윤창호법에 따라서 재판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을 텐데 해당하는 사람들이. 2019년에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 한 15만 명 정도로 현재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래퍼 장용준 씨 같은 경우도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최근에 그때 음주 측정 거부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측정 거부를 음주운전으로 판단해서 공소장에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현재 이제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번 위원 결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고 또 보석 청구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유무죄 이게 뒤집히지는 않겠지만 양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차 공판 일단 다음 달 17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 주목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만원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